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산업 생산 구조 체계 개편안 로드맵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생산 구조 개편안이란 무엇인지, 업역 규제, 폐지란 어떤 의미인지, 업종을 개편한다는 건 어떻게 개편한다는 것인지, 등록기준은 언제 완화한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생산 구조 개편안은 그동안 종합 전문,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므로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답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노사정 합의 하에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한 것을 지금 건설 산업 생산 구조 혁신 방안 로드맵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건설 산업 생산 구조 혁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업역 규제입니다. 이 업역 규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에 서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업종 체계 개편입니다. 현행 34개에 해당하는 업종을 10개 내외로 분류 재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록기준 완화는 시공 능력과는 상관없는 자본금은 완화를 하고 기술 능력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전문관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전문관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업을 원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업을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렇게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종합건설업은 당연히 종합건설업을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이에 덧붙여 전문공사업을 원도급 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반면에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원도급의 종합공사업에 대해서 전문건설업 간의 컨소시험을 통해서 종합공사업 원도급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존에 하던 전문공사업에 대한 원하도급은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이러한 종합전문관 상호시장 진출은 2021년에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2022년에 민간공사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업종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34개에 해당하는 업종 체계를 10개 내외로 대분류하고 대형공사 원도급 수주형 별도 자격을 신설하며 업종 구분을 폐지하고 건설업만으로 둔 채 시공 실적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2021년에는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시하는 주력 분야 공시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종 단기 개편안으로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 개편안인데요. 이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건설업체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가 만능 면허같이 개량, 보수, 보강, 공사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은 거죠. 즉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이익의 파일을 시설물이 다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국토연구원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듯이 업계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인데요. 자본금 요건은 19년 6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기존의 70%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서 2020년까지 괜찮다면 기존의 50%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겠다는 것을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 부분은 자격 등급 중심에서 현장 경험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건설 현장 근무 이력 등을 추가하여 기술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등록 기준은 자본금 기준은 완화하고 기술 능력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생산구조 혁신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